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유학과학부 13학번 이원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식상해 보이지만 중요한 나만의 요약노트 만들기 라는 주제인데요. 요약노트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날 수업을 바로 복습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물론 제 주변에도 동기 한두 명 정도는 수업이 끝나고 바로 열람실로 가서 복습을 하거나 심지어는 예습까지 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에 와서 복습을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복습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저의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업 듣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도 정말 일상이고 그래서 쉬웠는데 왜 대학에 와서는 한두 시간 수업 듣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복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만큼 복습을 배제한 상태로 저의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할 주제 요약노트 만들기는 시험기간에 임박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복습을 해둘 필요 없이 물론 하시면 더 좋겠지만 시험에 임박해서 닥치는 대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모든 공부의 기본은 수업에 출석을 하고 수업에 졸지 않고 수업을 경청한다는 건데요. 출석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석만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은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시험을 못 봐도 전체 출석을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성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의 필기는 해두셔야 합니다. 딕테이션 하듯이 교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적어두라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혹은 교수님이 좀 강조하신 것 같은 부분에 간단하게 펜으로 체크를 해두는 그 정도고요. 혹은 영어 본문에서 나중에 공부하기 수월하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석을 해둔다던가 그런 부분 정도의 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연계 학생 경우 저도 자연계 학생인데요. 이미지나 그런 그림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림 파일은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 나중에 혼자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이라도 수업을 듣고 그때 알 수 있는 거를 조금 써두면 나중에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당 과목의 교재와 수업 자료, 예를 들어 부교재, 인터넷에 올려주시는 프린트 자료, 그것과 요약 정리를 할 노트 한 권만 있으면 제 공부법대로 할 수 있는 준비물이 완료됩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의 대략적인 과정인데요. 정말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말로 천천히 풀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교재나 프린트를 한 번 전체적으로 읽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써있는 것처럼 그냥 한 번 읽어 나가는 건데요. 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나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는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표시해 나가면서 읽는 게 첫 번째 요약 노트를 정리하기 전 기본 과정입니다. 이때는 교재를 빠르게 읽어서 눈에 있게 하는 작업이고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기 전에 필수적인 중요한 단계인으로 여러분 모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중요하게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읽어 나가는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가 있으면 책을 읽어 나가듯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때는 펜으로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따라가면서 읽습니다. 이제 스스로 해둔 필기나 체크 표시 그런 게 이제 수업 자료에 남아 있을 텐데요. 그런 걸 보면서 수업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 걸 떠올리면 더 쉽게 기억에 남고 쉽게 잊지 않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빠르게 읽어가되 집중해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읽어 나갑니다. 이 과정을 기준으로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나가면 읽는 건데요. 앞 단계에서 한 번 완독하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부터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하다거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펜으로 가볍게 체크해 나가면서 읽어 나갑니다. 밑줄을 긋거나 체크하는 정도면 되고요. 형광펜 말고 그냥 색깔 펜으로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단계를 마치면 세 번째로 펜을 바꿔서 형광펜으로 자기가 체크해 둔 밑줄 쳐둔 그런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나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중요한 키워드 이런 부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또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확실히 체크해서 나중에 정리할 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정리할 수 있게 자기만 알게 미리 표시해 둔 부분입니다. 이때는 이번이 마지막 보는 거다. 이번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키워드를 정확히 선정해야 하며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는 같지만 다음에 보면 100%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부분도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표시해 나가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교재나 프린트를 보며 공책에 스스로 써가는 단계인데요. 앞에 세 과정을 통해서 교재나 프린트가 색깔 펜도 있고 형광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를 펫해도는 멀리 하셔야 하는데요. 시험 범위가 적으면 상관없지만 이는 대체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경우 두 달가량의 양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양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트북으로 작성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이기 때문에 그림도 많고 해서 직접 그릴 수 있는 건 그리고 또 글로 써가면서 했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적고 완벽하게 적으려다 보면 손도 아프고 결국 시간도 오래 걸려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모르는 것만 정리하되 남에게 보여주려는 식으로 예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다 보면 시간이 배 이상으로 든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과정까지가 시간에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앞에 처음 새 과정 말고 직접 노트를 정리하는 그 과정이 전체 과정의 80% 정도의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쭉 읽어나가는 그런 공부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본이 완성되면 정리본에 없는 내용은 자신이 안다고 확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정리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표시 없이 한번 쭉 읽어나가는 단계를 끝마친 후에는 펜 등으로 정리 중 암기가 잘 안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나가면서 체크해 나갑니다. 처음에 정리노트를 만들기 전에 교육자료를 쭉 읽어나가는 과정과 같은 맥락이죠.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시험 기간까지 밑줄을 치거나 체크 표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모르거나 이해가 안 가고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반복해서 읽어나가는데 시험에 임박해서는 형광펜으로 정말 취약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만 간략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정리노트에 돼 있고 혹시 미비한 부분은 이제 원교재를 찾아서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형광펜 이제 표시가 된 부분 위주로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직전까지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본을 볼 때 바로바로 외워버리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읽으시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듯이 읽어 나가면서 펜으로 표시된 부분 위주로 보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교재나 원래 프린트 보조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리본을 만들 때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그림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해당 제목만 정리본에 써놓고 교재 몇 페이지 보기, 무슨 프린트 몇 번째 슬라이드 보기 이런 식으로 적어두었습니다. 대신 그렇게 적어놓으면 정리본을 볼 때 교재의 해당 부분이나 프린트의 해당 부분도 꼭 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풀어서 전달해드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 처음 할 때보다는 여러 번 거쳐가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걸 느낄 수 있고 총 공부 토탈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정리를 해서 빠르게 읽어나가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그러지 않는 공부 방법보다 효율도 좋고 시간도 좀 적게 들었던 걸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일부 교수님들은 시험 직전에 시험 범위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주시는데요. 그럴 땐 빠르게 체크해 나가면서 동시에 핸드폰 녹음 기능 등을 사용해서 녹음 기능을 켜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교수님들이 모든 학생이 체크하는 걸 기다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녹음을 해두고 나중에 들으면서 교수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를 알면서 그걸 안다면 나중에 정리본을 정리할 때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별것 아닌 요약본 정리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정보를 정리해야 할지 감이 안 오고 그랬었는데요. 몇 번의 시험 기간을 거치고 저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시험 기간이면 어김없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합니다. 시작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주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세심하게 정리했다면 시험의 80% 이상이 자신의 정리노트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을 갖고 공부하시되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읽어나가시면 논술형 문제든 객관식 문제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는 부분을 써야 하는 서술형 문제에서는 정리본의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생각하는 걸 써나가시다 보면 생각이 나서 성공적으로 시험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신입생 때는 성적이 썩 좋지 않았지만 전공에 진입하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결과 4학년이 된 지금까지 제 성적은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꼭 제 방법이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되 최대 효과를 거둬서 대학 생활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